안녕하세요 굿모닝뉴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요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10편의 말씀 이 45편 말씀은요 이게 무슨 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왕의 결혼식을 찬송하는 또 축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왕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45편을 전통적으로 이 시는 영적인 결혼 즉 신랑 되시는 하나님하고 신부인 우리 교회와의 연합 이것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를 좀 설명드리면 1절에서 8절 이 앞부분은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간인 9절에서 15절은요 신부인 교회가 신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신앙적으로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 16, 17절은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시집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즉 아비의 집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신부인 교회는 예전에 살던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습관 그리고 옛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뭐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따르는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또 악독한 세상 속에서 매였던 자가 아니라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부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부 즉 교회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 내 남편 내 신랑에 맞게 우리의 신분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피값을 지분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끝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부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 교회들이 삶을 바꾸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세상을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너무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올바른 신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의 피, 보혈로 여러분 변화 받으셨습니까? 사단과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원포인트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게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맞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에 맞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